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검찰이 하명수사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다. 여당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여당이 드는 근거는 작년에 고발된 사건을 이제와서 수사하는 저의가 뭔가라는 점입니다. 강남인 대검찰청 차단검사가 국회를 방문해서 여당과 군소정당의 몇몇 위원들에게 해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자료를 저희들이 경찰에 요청했습니다만 경찰이 회신을 보내는 시점이 10월 말에서 11월 초였습니다. 검찰은 그 답신 자료가 도착한 다음에서야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상당히 중요한 수사단서가 될 만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자료를 회신하고 난 다음에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회를 방문한 강남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해명이었습니다. 이번 울산시장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경찰의 선거개입권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해집니다. 검찰개혁을 검찰 무력화로 해석하고 이에 따라서 검찰에게 수사와 관련해서 과도한 권력을 이양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권력형 비리수사와 관련해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러나 12월 3일에 국회에 부의된 검경수사권 조정관련 법안, 정식명칭은 행사소송법, 검찰정법 개정안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검찰 무력화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경찰의 과도한 권한을 제공하는 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핵심과 문제점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세 가지의 핵심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찰수사종결권 부여입니다.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모두 갖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는다는 것은 과거의 검사의 불기소 판단을 사실상 경찰이 하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검사수사지휘권 폐지입니다. 검사와 경찰의 관계는 지금까지와처럼 지휘가 아니라 협력관계를 규정해서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경찰에 대해서 검사는 보완수사나 시정요구를 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검사수사개시권 제안입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개시 범위를 법률로 제안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현재 법무부는 검찰계획의 일환으로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41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세 가지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사항은 경찰수사종결권 부여, 검사수사지휘권 폐지, 세 번째 검사수사개시권 제안입니다.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파급효과입니다. 경찰은 행정안전부의 철저한 통제를 받는 조직입니다. 경찰은 구조적으로나 태생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기 힘든 조직입니다.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찰을 동원하여 일반 국민들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사례가 이번 울산시장 지방선거에서 울산경창청의 선거개입과 은폐사건 개입입니다. 검찰의 사건 지휘 혹은 통제를 받지 않는 15만 명의 경찰이 사건에 대한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을 모두 갖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찰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일반 시민들을 또 정치인들을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선거법 위반 수사를 경찰이 전담하게 됩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없는 경찰이 선거법 위반 소송을 점당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최근 대검에서 국회에 보낸 의견서에는 선거법 위반 그런 사안을 경찰이 담당하는 그런 현재의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의 위험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미약한 경찰이 선거에 관여할 목적으로 사건을 방치한 뒤에 공소시효 완료가 임박해 송치하거나 청탁을 받아 경쟁 후보자에 대해 편파적 수사 이후에 종기라는 사례가 발생해도 검사가 관여해서 바로잡을 기회가 없다. 특히 선거 사범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민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결국은 여당용 개혁이고 선거용 개혁입니다. 개혁이란 단어보다도 오히려 개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여당의 이익만 있을 뿐이고 집권 세력의 이익만 있을 뿐이고 국민의 이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권력기관 개편 작업은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만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역주행을 하는 그런 제도 개학입니다. 15만 명의 경찰이 국민들을 수사할 수 있다는 그런 악법에 해당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갖지 못한 경찰에서 수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제공해서 집권 세력이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공수처 법안이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모두 행정부의 수장에게 막강한 권력의 칼을 지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검경수사권 법안이 지금처럼 그대로 통과가 되면 중국의 공안경찰처럼 통제 불가능한 경찰 조직이 탄생할 것으로 봅니다. 국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지금 패스츄렉에 올라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분명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반대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한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법안들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